그렇지! 영국방에 왔어! 지금 꽃이 있어! 아유 유린아! 유린아! 어떻게 지냈어? 우빈이하고 좀! 아니 근데 저! 키가 너무 커서! 이리와 이리와! 저 글로 갈게요! 아 지나치게 커! 아 지나치게 커! 지나치게 커! 자 여러분들 신사고등학교 영국부시고요! 오늘은 영국부대 육상부! 신사고등학교 도와리대학교 도와리대학교 승리한 팀이 매번 승리할 때마다 깃발을 가져가시게 됩니다. 그래서 중간에 게임을 치면 그 깃발이 다른 팀으로 넘어가게 돼서 그 깃발을 뺏기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까지 깃발을 잘 지키셔야 오늘의 우승이 되겠습니다. 지금부터 바로 첫 번째 미션은 아니 뭐예요? 아니 우리 다 멤버들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? 자 주장팀에게 승괄을 드릴게요. 어디 갔죠? 어이 형 이거 봐!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? 먼저 각 동아리에서 2명씩 승관 승관에서 2명씩 입장하여서 2대2 이름표 떼기 승룡씨가 아웃될 때마다 새로운 돈이 투입된다. 그러니까 최후의 남은 1인 2성과 동아리가 신사고 송과 동아리 자 오늘은 시작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2명씩 지금 먼저 입장을 여기서 2명을 선발해서 간 다음에 만약에 그쪽에서든 우리든 누가 뜯기잖아 그럼 한 명씩 여기서 이제 투입이 된다는 얘기 아 토너먼트로? 토너먼트 어쨌든 저희는 졌네요 왜왜왜왜 지수님께서는 못 이겨요 그 얘기 제일 싫어해 야 아이 종현아 야 그 얘기 아 야 종현아 종현아 삶을 좀 긍정적으로 그럼 제일 싫어해 승우 형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자면 2명을 일단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종현이가 지금 런닝빙 3번째지? 3번째입니다 종현이가 올 때마다 이름표 떼기 하지 않았니? 그렇죠 썩 좋지는 않았어요 내가 지금 생각이 났어 정현이 생각이 나네 종현이가 얘기하잖아요 웃다 갔어요 종현이 계속 진짜 죽은지 모르니까 혹시 나도 우리 약간 종현이가 일단 끝판왕으로 남겨놔요 형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흥수가 형 얘 약한 애가 아니에요 흥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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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 흥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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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또 안 돼야 나 이렇게 했다. 아니 뭔가 옷감 주시겠다. 너 무섭다. 야 올빈아 종현아 차가워. 그래 기다린다 기다린다. 진짜요. 뭔가 보여줘야지 안 되겠어. 이제 하자 진짜 하자. 지하 1층 맞습니다. 지하 2층. 제가 내릴게요. 이따 봐. 좀 더 봐요. 어 무서워. 박수 씨만 여겨 드릴게요. 어? 따로요? 같이 안 내려요? 왜 같이 안 내려. 가자. 심사고등학교 연극부 6.39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잠시 후. 동아리 대면집 이름표 떼기가 이제 좋다. 이름표 떼기가 이제 좋다. 예스. 그럼 지금부터 반대를 풀고 동시에 입장하겠습니다. 동아리 대면집 이름표 떼기.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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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성진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맞다 성진길. 목소리만. 최정현 입학식. 난 연극부에 들어가고 싶었어. 하지만 연극부에서는 날 받아주지 않았어. 반드시 복수하겠어. 나의 숙적 연극부. vol가. 목소리가 안 돼. presque 13년 동안 일을 보면서 일어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. 더 나아웃을 거꾸라고 하면 말 不要. 더 나아웃을 거꾸라고 하면 좋지 않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